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.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지훈이의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인데요. 오늘은 필라테스랑 댄스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요새 밖에 날씨가 좋아요. 요즘의 날씨.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들 댄스 수업을 하러 왔는데요. 도니 형이 촬영하고 계십니다. 제가 일단 도형이 연습 끝나고 촬영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. 트레저 사랑해요. 앞으로 살짝 가야 돼.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해야 돼. 두 명이 열렸어요. 이렇게ются, 이렇게는 크네 accomplishment야. 제가 댄스 수업을 여기로 clos miss- 넌 앞 sw AJ 오케이! 셋! 가자! 가위바위보 갑시다! 도니 형이 지면 우리가 17번 내야 되고 도니 형이 지면 3번만 하는 거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제발!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안녕히 계세요. 17번 이상. 도니 형 조용히 해. 안 돼! 간다! 안 돼! 17번. 오케이? 오케이! 오케이! 믿을게요. 네!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댄스 수업 끝! 끝! 오늘은 복합 동사. 복합 동사. 한국어로 의미가 알아요. 복합 동사. 동사는 움직이는 거. 그렇지. 2개의 동시가 있어요. 자차 동사. 오 마이 갓. 왜 하이파이로 하는 거야? 왜 하이파이로 하는 거야? 왜 하이파이로 하는 거야? 아 그렇구만.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찍어야겠네요.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. 빠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하러 출근했는데 제가 항상 사진 찍는 거울. 여기 보십니다. 됐습니다. 짜잔. 이것이 YG 체육관입니다. 이제 뛸 건데 얼굴이 안 보이네? 얼굴이 안 보이다가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? 오늘은 이만큼만 뛰었습니다. 힘들어 죽겠어요. 짠. 브이로그 캡처 타임. 아. 박지훈의 브이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택트체크 가겠습니다. 과연 지훈 씨는 진짜 식스팩이 있나요? 이 정도 있습니다. 안 보이시죠? 얘 너무 가까운데 이건? 어 창피해. 이 정도 있습니다. 끝.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. 집 갈까요? 집니다. 오늘이 한파주이브래요 여러분. 그래서 딱 홍대에 딱 도착했죠?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실내 들어가서 다시 찍을게요. 빠이. 자 그래서 지금은 오락실 왔는데 몇 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기잇. 펀치 이게? 이게 진짜 잘하고. 하나 둘 셋. 아 쪼크야. 그래. 아니 원래 여기 인생 넥컷 찍는 데가 있었거든? 그래 이게 진짜 화면 가면 진짜 나오네. 확인해볼까? 찍어봐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?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. 올리기만 하면 돼. 오란색으로 건드려야 돼. 사도라텍 3mm. 아니 너. 아니 공중에 있는 한 번 가봐. 내가 해봐. 이거 봐봐요. 오! 그렇지! 봤어요? 일부러 뱉었어.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해? 봤죠? 반칙이야. 아니 진짜 반칙이야. 그냥 인생과 또 찍어가자. 아 나한테. 구도 좋다잉? 빨리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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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수. 됐다. 또 브이로그 자랑. 여러분들이 저희 주말 어떻게 보낼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서. 자랑 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. 야야야. 그럼 제가 내일 인기화해서 어차피 다시 카메라 켤 거거든요. 그럼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. 빠이빠이. 안녕하세요. 빠이빠이. 네 여러분들 인기가요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인기가요. 지훈이, 성찬이. 이렇게 귀엽게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찍으시는 장소. 이곳입니다. 이 계단. 이 계단에서 많이 찍으세요. 근데 오늘 찍을 게 없네요 별로. 이 기간 너무 외로워요.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늘 대기실을 같이 써가지고 오늘 딱히 찍을 게 없네요. 일단 카메라를 끄도록 할게요. 보컬 수업을 이제 하러 왔는데요. 이렇게 하고 보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나중에 커버곡으로 만들면 잘해지지 않을까요? 이런 모습들이 개선이 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 chewing memori 비행으로? велик 아 그거 모래요? 저는 약간 알루니 소울 느낌으로 퀼 LeR 와이 저는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봤는데 브이로그가 생각보다 찍기 어렵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를 써 지훈이의 초보자 티 팍팍 나는 브이로그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